답변 안 들으시는 거야. 세상은 혼자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홉 살인데 지금 너무 심하게 좀 너무 가혹한데요.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혹한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얘기는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가윤아 생각해봐. 매일 그 앞에서 그런 현상을 계속 겪다 보면 그분도 짜증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제 심어주는 거죠. 가윤아 엄마 말이 맞아.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살아야 돼. 결국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부모 방에 혼자 나와. 가윤아 혼자 살까요?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나중에 커서는 혼자 살아도 지금은 엄마하고 살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유민아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야 유민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줌마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유민아 너 나중에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 형 결혼 같은 거 안 했군요. 진짜? 결혼 같은 거. 다 니네 나이땐.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투표합시다. 아줌마가 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신 손들어 보세요. 한빈이.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결혼해서 아기도 낳아보고 이러는 게 좀 더 낳을 것 같아요. 한빈 자체는 아빠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삐치실 때 왜요? 아우 로니 우리 아빠는요 저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휙 삐치실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섭고 싫은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갑자기 삐지해요? 며칠 전에 아빠랑 체스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체스 게임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판을 이기니까 아빠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셨고요 제가 두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 입에서 말이 사라지셨고요 제가 세 판 연속 이기니까 아빠가 나 안 해! 하고 갑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아 이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음 그거 무서워할 수 있겠네요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맞지 게임 같은 걸 하면 지는 걸 정말 못 견뎌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그래서 도훈이가 이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아이랑 눈높이를 같이 해서 지 친구들하고 놀듯이 같이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화를 내면 내가 삐져서 너랑 안 놀게 된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삐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아빠가 한 거야 아 직접 보여주시느라고? 그렇죠 3번씩이나 아빠! 3번은 아닌데 아빠! 그때 요리해줬을 때도 삐치셨잖아요 요리? 정은가 아빠가 요리할 땐 뭐 때문에 어떻게 삐친 거예요? 아빠가 지난번에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리를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안 맛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어! 이랬더니 아빠가 나 이제 요리하네 앞으로 누가 요리하나 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이랬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거봐 아빠 요리 잘하지? 아빠가 가수하지 말고 요리 살 걸 그랬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와우! 그니까 그게 이제 다 니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보니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스럽게 애스럽게 아님 말고 아무튼 간에 그 저 엄마 아빠도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살짝 삐칠 때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엄마 없이 살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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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호두염에 걸리셔가지고요 약간 10개도 넘게 드시는데요 응 근데 제가 엄마 말 안 들을 때마다 너 엄마 없이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혼자 살 수 있어? 응 그러셔가지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 오우! 오우! 리헌이 형 엄마가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일하러 가신다고 그러고 10시 넘어져도 안 들어오시면 엄마가 몰래 도망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우! 그래요? 무서워하긴 하는구나 네 자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리헌이가 사춘기가 약간 왔는지 말을 약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사업하랴 요즘에 뭐 일하랴 애들 보랴 바쁜데 몸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가봤는데